안녕하세요. 알렉스티입니다. 오늘은 맥도놀드에 왔어요. 맛있는데, 근데 너무 정신없어서 주스 깜빡했고, 레그월드 쿠크 달라고 했는데 레그월드 다이어트 쿠크 없죠. 이 강자튀김 좀 봐요. 오늘 알렉스티는 해피밀 시켰죠? 네. 지금 나오는 토이는 뭔가요? 어떤 토이를 얻었죠? 제가 이거 있는데 이거 뽑혀있어요. 저번에 똑같은 거 나왔죠? 네. 아쉽네요. 그냥 올렸죠? 할머니 보라고. 주스. 주스, 애플 주스. 애플 주스 왔고, 이제 프렌치프라이만 남았네. 다 먹고. 맛있어요. 나 학교 처음 갔다 왔죠? 겨울방학 끝나고. 오랜만에 가요. 오랜만에. 어땠어요? 좋았어요. 아까 아빠한테 얘기해줬지만 제일 오늘 재밌었던 거? 모레놀이. 제일 재미없었던 건? 혼자 앉은 거. 혼자 브레이크 가진 거. 아주 좋아요. 우와. 이건 아주 길이네요. 자 한번 먹어볼게요. 부셔서 먹어볼게요. 저렇게. 꼬맹이. 여기는 맥도날드입니다. 까마귀입니다. 응. 밤에 내면 까마귀가 굉장히 많이 나지. 네. 자쿨라. 네. 이제 여기까지 인사해 주시죠. 안녕. 다음에 봐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고. 많은 팁을 올려놨으니깐 그거 보셔도 돼요. 알겠죠? 알카투 팁이라고 하면 돼요. 알겠죠? 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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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네 tabs.